어? 그럼 우리 교수님은요? 누구? 아, 아니야, 그것도. 근데 아까 그 썬데이 그거 진짜 아닌 거 확실해요? 나 함부로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. 저 여자. 대한그룹 며느리 될 사람이야, 알겠어? 진짜요? 진짜? 네가 시집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해? 아, 참. 아, 죄송해요. 잠깐 제 생각만 해가지고. 아이고, 어떡해.